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몰래 다가와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100%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그곳에 투자를 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보통 우리가 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 징조들 잘 캐치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신다면은 분명 지금보다는 더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4대째 풍수 가문의 계승자인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신 적 있습니까 2008년에 일어날 일본 브라더스 사태 때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때 2008년에 그런 큰 미국의 부동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을 미리 예상을 했던 일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걸 부정했지만은 단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비를 해서 큰 돈을 벌게 됐죠 그런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큰 돈을 번 것을 결코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아주 극소수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항상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조금 더 예민하게 삶에 적용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수월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 징조 모음 영상들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발하기 액자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몸에 흰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흰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나타내고는 합니다 왜 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비유될 것 같으면은 백호 그냥 호랑이보다는 백호를 뭔가 더 신성스럽고 어떤 특별한 의미로 여기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상에서도 이 몸에서 어떤 흰털이 길게 나는 현상 자체를 좋게 보고는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혹시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볼에 길게 이렇게 흰털이 난다라든지 이 팔뚝에 갑자기 흰털이 이렇게 길게 나거나 혹은 다른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털이 나게 됐을 때는 오 뭐야 하면서 뽑지는 마시고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운의 뿌리가 될지 모르니까요 확 뽑아버리지 마시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고 이따가 생활하시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뽑지는 마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흰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나는 그 새치라든지 코털 속에 나는 그런 흰털들 그것까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얇고 길게 이렇게 뻗어나오는 한가닥의 그런 흰털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길몽입니다 길몽 길몽 꽃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 꿈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길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설령 정말 누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서 금덩이를 막 나에게 주는 게 누가 봐도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 금덩이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라든지 꿈 속에서요 그 주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함께 동반이 된다면은 이 꿈 자체는 결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껴지는 그러한 그 느낌 현상들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획했던 것들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이상하게 정말 좋은 꿈들이 막 계속해서 그런 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막 이렇게 주변에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뭐 복권 사는데 안 됐네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꿈 자체를 꿨다라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좋은 운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이 됐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진짜 길몽을 계속 꾸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안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광 눈 안자 빛광자 눈에서 나는 빛인데요 눈에 안약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관상학에서도 어떤 눈에서 안광이 비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막 마치 보석처럼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경우일 때 보통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무조건 다 그게 좋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게 너무 어떤 축축하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음용한 사람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내가 눈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힘도 나고요 내가 거울로 봐도 눈에서 빛이 나고 어떤 눈이 또렷해지면서 주변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때는 확실히 나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뭔가 몸에서부터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막 평소에는 조급하고 막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도 내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유로워지면서 말이죠 주변과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아 이게 뭔가 또 중요한 포인트 혹은 나에게 알려주는 징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거와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느낌입니다 느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평소에 맑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 하고는 하실 겁니다 이 느낌 왜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아 왠지 저 사람 뭔가 너무 저 사람 보니까 섬뜩해 뭔가 무섭고 불안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풍겨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보니까 섬뜩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저도 간혹 그런 사람을 보고 나는데요 정말 많지는 않은데 아 저 사람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 어떤 불길한 기분이 확실히 다가온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확 머리에 각인될 만큼 그만큼 그런 나쁜 기운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의 느낌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친구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게 예정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나에게 뭔가 징조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나 말고 나의 가족에게 보여지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상에서 흔히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흘려버려서 그렇죠 흘려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운의 작용인데 우리가 그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순간 내가 약간 불길한 기분이 든다 그때는 너무 큰 일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한번쯤 재고 해보시라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과감하게 저지르고 또 기회라는 것은 눈앞에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불길한 기분이 들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예감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다섯 가지 이야기 드려봤는데 이런 징조하고 노력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다섯 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먼저 이렇게 나에게 징조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징조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꿈을 꿨더라도 아 이거는 길몽이야 라고 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어떤 현상 때문에 막 눈에 빛이 나고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좋은 것들을 쌓아가면은 스스로 그렇게 눈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움 역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지만은 좋은 징조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징조들을 만들어 내서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함께 하시라 뭐 물론 저절로 일어나는 현장들을 캐치해내는 수동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과 기회를 만들어 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현상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죠? 나쁜 일이 따라온다 호사다마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얘기고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 그만큼 운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사다마라는 것이니까요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방심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자라고 하면 정말 조상복이 크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큰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운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는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정도까지는 딱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데 한 100억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라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남 얘기야 라고 하시면은 진짜 남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 한 100억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어 노력을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나려고 하는데 아 왠지 이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부담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사람일지도 모를 겁니다 아예 그냥 딱 잘라가서 아 얘 만나려니까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떠난 사람이구요 그건 아닌데 그냥 뭔가 핑계를 찾게 되고 아 왠지 뭔가 다음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조금씩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점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냈을 때 더 행복한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시간에 너를 만나느니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더 행복하다 라는 그런 가치판단이 들게 될 때 이 사람은 내가 조금씩 멀리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구요 자 두번째로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뭐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게 조금은 뭔가 부끄럽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카페 같은데 갔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나오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친구와 내가 있는 걸 봤을 때 부끄럽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맞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아 내가 좀 속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편한 내색을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은 나 역시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이 쓰일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카페에서 스님을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절에 다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스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으면은 누가 보든 간에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혹은 스님 뭐 어떤 이런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부터 여러가지 언행이라는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난다 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금 만나지 않는 쪽으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달은 편해질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동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 이동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징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로서 새롭게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이 없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서 계속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초 중고 대학교 직장 결혼까지 해서 쭉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행동 반경이 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 특별하게 어떤 새롭게 확장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가끔씩 만나는 건 참 좋습니다 옛날에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더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쁘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인 거죠 다를 뿐인 사람을 굳이 억지로 만날 필요가 있냐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찜찜한 막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 맞는 겁니다 네 안 맞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찜찜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나쁜 거 아니니까요 다만 나랑은 결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고 거리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앞의 내용이 연장선상인데요 이 사람과 했던 말이 그렇게 막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진솔한 대화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는 힐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성에 담아놨던 이야기도 털어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만남인 건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솔직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점점 더 가식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치게 될 겁니다 요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솔한 대화가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라든지 압박감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삶이 바빠지면 저절로 관계들은 정리가 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사람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 한번 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굳이 관계가 만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도 사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한 번씩 툭 던져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관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면 되지 그 사람 내가 연락 안 했다라고 해서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계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에 대한 기준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제 개인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은 너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압박을 갖게 되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불편하고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잘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길몽에 대한 그 세부적인 것들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꿈을 딱 꿨다 좋은 꿈 꿨다 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좋은 꿈을 딱 꿨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주변에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부정탄다 라고 하기도 하고 몰래 꿈을 사가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써 여러분들의 운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딱 좋은 꿈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급적이면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사람인지라 좋은 꿈 꾸면은 막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그 꿈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딱 내 마음속에 잘 감춰두시라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감추라고 이야기 드리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꿈은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셔가지고 좋은 눈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잘 심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분적으로 좋은 꿈들 하나씩 한번 짚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물 꿈입니다 물과 관련된 꿈 발을 담근다라든지 뭐 수영을 한다라든지 모든 것들 다 괜찮습니다 단 이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물을 통해서 뭔가 맑은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지 먹고먹 막 배탈이 난다라든지 뭐 물이 막 꾸정물 있는데 이렇게 헤엄친다라든지 한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 물 꿈을 꿨다 그리고 물 꿈을 꿨는데 맑은 느낌이 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길몽일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분 좋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나무와 관련된 꿈인데요 이 나무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막 앙상하다라든지 뭐 부러진다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니까 좋지 않겠죠 다만 이게 좋은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나무 꿈 정말로 좋은 겁니다 위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깐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은 아 뭔가 앞으로 발전할 상황이 생기겠구나 라고 한번 짐작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새 옷 새 옷입니다 보통 때도 우리가 새 옷을 사게 되면은 기분이 당연히 좋죠 기분 나쁘신 분 없잖아요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입고 특히나 깨끗하고 아주 화사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좋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누덩누덩한다라든지 헌 옷을 입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은 새 옷을 기분 좋게 입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나비가 뭔가 영화 속에 보여진다든지 이렇게 펼쳐지면은 뭔가 어떤 되게 좋은 의미로써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아 나에게 길조로써 어떤 좋은 의미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쌀 꿈입니다 쌀 꿈 이 쌀에 대한 거는요 현실적으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쌀이라는 것을 처음 경작할 때부터 귀중하게 여겼던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언제나 재물운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쌀떡도 놓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또 꿈에 모이면은 역시나 좋습니다 뭐 쌀을 지어서 밥을 먹는다라든지 쌀을 씻는다라든지 쌀을 얻는다라든지 다 좋은 거니까요 쌀 꿈 꿨으면은 아 돈 들어올 일이 생기겠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꿈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분입니다 뭐 물론 모든 꿈들을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꿈 딱 꾸고 났을 때 뭔가 상쾌하고 확실하게 진짜 기분이 좋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기분 좋은 길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좋은 내용이 담긴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고 뭔가 흐릿한 기분이 든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디에든 간에 꿈을 꾸는 그 어떤 특정한 물건들도 좋지만은 배경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정리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꿈 영상 올리시면 또 꿈 해몽 해달라 라고 남겨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겨 주시는 건 좋으나 제가 일일이 다 해몽을 해 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또 제 주관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잘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일단 한번 달아 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 남겨 주실 테니까 함께 같이 이야기 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꿈과 관련돼서는 참 신비롭죠 보이진 않지만은 모두가 인정하고 여기에다가 의미까지 갖다 붙이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의미 없는 거는 당연히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 의식 속에서 있었던 게 발현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예지의 의미로써 내 앞날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 꿈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여러분들을 그 꿈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꿈 꿨으면은 그냥 초연하게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굳이 내가 좋은 꿈 꿨어 하고 막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어떤 큰 일을 바라고 근데 그 바랬는데 일이 어그러지고 실망하게 되면은 오히려 꿈을 안 꾸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좋은 꿈 꿨는데 복권을 딱 삽니다 근데 복권이 꽝입니다 아 내가 꿈 꿨는데 개꿈이네 그러면은 그거는 개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권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좋은 의미로써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 버려 갖고 단순하게 복권 한 장으로 날려 버리게 되면은 그 꿈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거니깐요 여튼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좋은 꿈 꿨으면은 딱 어떤 내가 바라는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라지는 마시라 언젠가는 다 좋은 일로써 알아서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몽을 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구요 이 흉몽이 길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적극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대박나는 순간들로 오늘 하루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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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